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 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막장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풍미당에는 진도 출신분들이 여러분 그동안의 소리를 또 해오셨고 또 진도 출신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가 진도에 방송일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행사로 갔을 때도 참 진도분들은 입만 여시면 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호미 한 자리 들고 박고랑에서 그냥 일하면서도 소리가 나오는 그런 멋진 고장이지 않습니까 참 바쁜 사업가로 이건 아주 참 제가 놀라는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일 놀라운 건 발등에 말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을 웃겨버리는 분입니다 발등에 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을 웃겨버려요 바쁜 사업가로 아주 유머감각이 떼어내시고 소리도 참 내공이 많이 쌓아오신 우리 풍미당의 다크호스 목요저녁반의 이 삼십님 춘향가 1절 통곡입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떄야 춘향 모친은 건너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앉자 통으로 울음을 오는디 1절 통곡의 원성은 단장국을 섞어온다 아이고 여보 두려운 인연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분기조 최산 가을 호숙녀 정실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병 청구를 높이 올라 주야 호가랑 친해실지 절리난번 저건 차비야 요만큼이나 생각하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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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한다 잘한다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봄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같니 금일 송구 언니 가신 꽃, 팽전, 수천 나도 가리 도련님 기가 막혀 보냐라 우지 마라 오 나라 정보라도 각본 동서님 그리워 규정 심쳐 들고 있고 공문안강 철리회여 관산 노려 높은 철탱 추워드 하얄 강산이 존박건디 여늘 캔 묘상사원니 너와 나와 깊은 정은 상봉홀랄이 있을 테니 새끝같이 부진 마음 폭로라도 녹지 말고 송주같이 굳은 철갠디가 나를 웃기만 기다려라 잘한다 하이 부디 서로 할꽃뽃 들고 칠성 탈방 위로 오름을 온다 1절 통곡을 이렇게 맛깔나게 참 멋지게 불러주신 이삼신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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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